프롬프트는 질문을 얼마나 작성을 잘하냐 중에 프롬프트에 대한 정의는 어떤 최상의 결과를 갖고 오기 위한 명령어나 명령어 조합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명령을 잘해야 수행을 잘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좀 약해요 우리 목사님들 왜 그런가 하면 저희 위 선배님들은 질문을 받거나 그런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하라면 하는 거지 목사에게 부목사에게 하라면 하는 거지 우리가 질문을 해봤어요? 한 번도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얘기 여러분 한번 해보셨어요? 그런데 요즘 MZ 목사님들은 그런 질문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죄송합니다 MZ 세대의 목사님들 계시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건 뭐 다른 거니까 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희 때 제가 50대 중반인데요 거의 땅인지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뭘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약해 상세하게 어떻게 하는지 몰라 그걸 조금 이따 가르쳐 드릴게요 어쨌든 대화형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단어는 좀 기억해 주세요 뭐냐면 그런 조합들을 통해서 어떻게 좋은 결과를 나타낼까 이런 걸 만드는 거를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짧은 어떻게 보면 명령어도 공학적으로 생각해서 죄송합니다 기술자로 제가 잘 얘기합니다 잘 만들면 문장을 잘 만들면 여러 개를 잘 상세하게 해줍니다 그걸 엔지니어링이나 한다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그런 것들이 된 게 여기까지 있습니다 좀 빨리 갈게요 자 프롬프트 종류는 첫 번째는 대화형이라고 그랬죠 가장 잘하는 게 뭐냐? 채찍피티 대화하는 겁니다 무조건 일단 물어보는 거예요 뭐든지 물어보십시오 그럼 답을 해 줍니다 그럼 인터넷과 뭐가 틀리냐? 인터넷은 그 비슷한 페이지를 링크해 주죠 구거로 이거는 비슷한 페이지가 아니라 비슷한 페이지 것들을 다 요약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답을 줍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검색을 검색하면 이런 몇 단계를 걸쳐야 되는데 예를 들면 뭘 물으면 구글이나 뭐 이런 데서 검색 페이지 그리고 각각 들어가서 내가 요약을 해야 됐잖아요 내가 원하는 형태로 그리고 아웃풋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네다섯 단계를 질문 하나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식을 얻는 게 검색이 아닐 수 있죠 앞으로의 시대는 검색이 아니라 질문의 시대로 갈 거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절차형은 사실은 이렇게 프로그램화 된 건데 말로 만드는 거죠 말로 그거는 조금 하시면서 같이 하면 좋겠고요 자 그럼 프롬프트라고 막 얘기했는데 그럼 어떻게 질문하면 잘 좋은 결과를 하는데 이렇게 질문하실 겁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RPD2 형식으로 물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기본입니다 오늘 딱 정확하게 이것만 이해해 가셔도 여러분 오늘 강의에 많은 것을 얻으실 수 있어요 RPD2는 뭐냐면 R은 역할 지정해요 이거는 뭐 인터넷에 보시면 코아라고도 얘기하고 자기의 정리가 하는 게 다 달라요 근데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R은 롤 그러니까 역할 지정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나는 20년 동안 목회한 전문적인 목사야 이렇게 역할 지정해요 우리 대학생 같은 경우는 나는 무엇을 전공하는 예를 들어서 디지털 홍보학과를 다니는 20대 여자야 뭐 이렇게 자신을 설명하는 것도 역할 지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정하면 거기에 맞는 답을 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또 우리가 유초등부 전도사예요 그러면 나는 몇 살 몇 살부터 몇 살까지에게 설교하는 유초등부 전도사예요 그러면 어떤 거를 답을 줄 때 초등부 학생이 이해하게끔 지정을 안 해도 준다는 거죠 여러분 초등부에게 설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쉽게 해야 되죠? 쉽게 어떻게? 목사님들은 너무 오래되셔서 몰라요 책을 하시는 분만 뭐냐면 개념 설명하면 안 되죠 개념으로 정의가 뭐 이런데 이렇게 설명하면 꽉 다 애들 끝나는 겁니다 또한 생생하게끔 묘사를 잘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맞춰서 결과를 나타내준다 그래서 역할 지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목적이에요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명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나는 이런 이런 문장을 만들고 싶어 나는 이런 이런 거를 요약해줘야 돼 이렇게 명확하게 해요 명확하게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얘기해야 수행을 하죠 단임 목사님들이 어려운 분들이 이런 거잖아요 이런 화법을 약간 명확하게 안 하시고 대충 가서 얼른 잘 해와 이렇게 하면 죽어나는 거죠 그런 곳에 있는 목사님들은 죽어나지만 일을 잘 배워요 왜? 사람이 저분은 이런 화법으로 이런 걸 쓰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이게 장단점인데요 죽어는 납니다 왜? 연락 깨져야죠 몇 번씩 너 왜 그렇게 와서 나는 이거 아닌데 그렇다고 또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이렇게 안 얘기해요 다시 해오겠습니다 그러죠 동의를 몇 분은 아세요 젊은 분들이 이쪽은 명확하게 얘기해 아니 목사님 이거 명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미리 하는 게 좋죠 이거 했을 때 다시 묻는 게 중요하죠 이렇게 목적 그리고 상세한 규정 목적에 대해서 그럼 목적을 했으면 이런 이런 걸 만족해와야 돼 예를 들면 A4 두 장짜리로 해와 리포트를 그리고 표를 작성하면 좋겠어 이렇게 목적 규정들이 중요하죠 이게 사실은 우리가 어떤 걸 묻고 실행하는 데 대한 절차들이에요 목적을 지정하고 그다음에 상세한 규정을 해요 이 세 가지는 만족해 주시면 어떤 걸 할 때 프롬프트에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나타납니다 이 정도만 해도 채취피트가 상당히 좋은 것들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네 번째는 대상 설정이죠 대상 설정은 아까 이해한 것처럼 결과물을 누가 이해하게끔 주느냐라는 겁니다 그거까지 특별히 이제 저는 딸이 하나 있는데요 아들 둘의 딸은 하나예요 제가 남자니까 뭘 할 때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요 어느 때는 이해 못하고 우는 때도 있었어요 왜 우는지 물어봐도 얘기 안 해요 우리 목사님들 어때요? 딸이 없으시군요 굉장히 여성은 여성의 언어가 있어요 채취피트가 잘하는 게 뭐라고요? 언어예요 그래서 중요할 때는 저는 우리 딸에게도 보낼 때 꼭 채취피트한테 물어서 문장을 만들어라요 그런데 제가 테스트를 여러 번 해봤거든요 90% 정도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똑똑하니까 이놈이 알아요 오빠 많이 했죠? 오빠래 아빠, 아빠 오늘 이야기한 게 좀 다른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고민을 내가 많이 했어 이렇게 얘기만 합니다 해보십시오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지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 출력 양식 뭐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는 표를 좋아해요 출력하면 반드시 표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런데 예전에는 우리가 정리해서 직접 표를 만들었잖아요 항목 넣고 항목만 지정해주면 표로 잘 작성해집니다 이 형식으로 따르십시오 이렇게 해보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갖고 온다 해보시면 알아요 그냥 이거 없이 질문하는 거랑 이거 있게 질문하는 거랑 완전히 다르다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 아침 식품 묵상을 만들고 싶어 그죠? 어떻게 하는지 예를 한번 들어본 거예요 자, 첫 번째 당신은 전문적인 목회사 역할로 역할을 지정한 거예요 채찍이 디디가 역할을 하는데 뭐냐면 전문적인 목사 역할을 해줘 딱 지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매일 아침 성경 묵상을 작성해줘 쉽게 이게 목적이죠 매일 아침 성경 묵상을 작성해줘 이게 목적입니다 디테일한 건 뭐냐면 묵상을 하는데 주제는 뭐고 성경 구절은 뭐 이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주제는 하루를 묵상으로 시작하는 방법이고 주제 묵상 주제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 구절과 시작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줘 성경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잘 묵상에 중요한 건 본문을 주고 본문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타겟팅과 출력 여기는 출력이죠 타겟팅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대상은 지정하지 않고 목적 글의 톤은 밝은 톤으로 글의 매너는 대화적으로 또는 공선하고 트렌드하게 작성해줘 이게 되는 거예요 현재 트렌드에 맞게 근데 얘 트렌드는 뭐냐면 이모티콘을 넣어주는 게 트렌드예요 이모티콘이 여러 개 남발돼요 트렌드라고 작성하라고 하면 우리 SNS를 보면 이모티콘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우리 카톡에서도 우리 딸은 항상 이모티콘이 첨부되어 있어 아트라든지 뭐라든지 항상 첨부되어 있어 같이 넣으면 괜찮다 이거죠 이렇게 작성해주는 게 작성하여튼 이렇게 나와요 하루를 묵상을 시작하는 방법으로 멋진 아이디어예요 칭찬도 해줍니다 저한테 그러면서 아침에 시간을 내어 차분하게 성경 말씀을 생각해보는 건 그날의 에너지를 얻으며 마음을 깨우치는데 도움이 되죠 묵상 도입으로 완벽한 성경 구절은 10편 5편 3절이에요 여호와여 아침에 나의 소를 들으시며 아침에 나의 기도를 예비하신지 그 기도를 받으시는 날을 바라보셔서 어때요? 추천해주는 성경 구절이 괜찮죠? 여러분 이런 아침을 시작으로 묵상하는 걸 했을 때 여러분 어떤 본문을 끄집어낼까 고민하지 않으세요? 이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어떤 본문을 선택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본문을 선택할 때 구체적으로 물어봐주면 얘가 굉장히 딱 맞기라기보다는 알맞은 걸 추천해줍니다 이걸 사용할 수도 있고 안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거에 대한 설명이죠 10편 5편 3절 개정개혁편으로 다윗의 기도 중 하나로 다윗이 적들에게 보호를 구하며 하나님 도움을 청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하루를 묵상으로 시작하려면 이 구절을 읽고 어떻게 당신의 삶에서 기도와 묵상을 더 풍요롭게 실천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세요 굉장히 신앙적이에요 왜 신앙적인지 제가 생각해봤더니 이 학습자료가 영어자료 미국의 학습자료들은 보수교단이 굉장히 많은 걸 인터넷에 올려놔 있어요 생각보다는 결론이에요 제 내기는 결론이에요 제 내기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내기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보수적인 걸 많이 학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을 쓸 때 교사용을 쓸 때 굉장히 처음에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은 어떤 걸 주면 틀렸다 맞다를 결정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전문가니까 근데 평신도들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그 염려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단호 봤어요 제가 쓰는 프롬프트를 정말 단호 봤어요 그런데 굉장히 보수적으로 얘기하죠 이 정도면 괜찮다 제가 합동축 출신인데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하루를 밝고 트렌디하게 시작할 수 있겠죠? 하면서 묵상을 시작할 때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과 함께하세요 이렇게 주는 거하고 그냥 매일 아침 성경 묵상을 작성해 주세요 첫 번째 여러분 넣어보시면 달라요 이렇게 해보세요 매일 아침 묵상을 그냥 한번 써줘봐 이렇게 한번 넣어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정해서 넣어보시면 그 결과가 굉장히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